여러분,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네, 네. 저희 인통과왕 출발할 때 1, 2등에게는 24칸 통아저씨, 3, 4등에는 16개, 5, 6등한테 8칸 간다고 했죠? 1등, 2등은 24칸짜리, 3, 4등은 16칸, 5, 6등은 8칸짜리 통아저씨가 주어지는데요. 꼴지부터 역순으로 통아저씨에 칼을 한 개씩 꽂아 나가 먼저 튀어나온 3인이 최종 윙호킹에 탑승하게 됩니다. 현재 지금 5등, 6등은 이다인 씨와 이광수 씨. 네, 맞아요. 그래서 8칸짜리 통아저씨고요. 1등을 때 이상이 없이, 3, 4칸 확정이고요. 네, 대박입니다. 현재 2등이 공석이에요. 2등, 3등이 지금 동점으로 전선민 씨, 지석진 씨, 그리고 4등이 유세석 씨, 16칸 확정이고요.